암호화폐 트렌드가 바뀌지 않습니다. 유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될지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 과거부터 좀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이 2008년부터 생겨났고 그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생겨나면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는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2019년도에 유행한 게 무엇이셨죠? 바로 디파이였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면서 디파이의 발전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죠. 그러면서 2020년 들어서면서 NFT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2021년, 2022년, 2022년은 하락장이었으니까 2021년까지는 P2의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샌드박스도 있겠지만 런투언 바로 뛰면서 코인을 채굴하는 디센트럴 랜드도 있었죠. 유행성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다. 거기에 플레이투언이었던 갈라게임즈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NFT, 플레이투언, 저는 2022년도에는 NFT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못 가졌지만 그래도 NFT는 꾸준히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고 앞으로 좀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페이먼트 쪽, 해외 송금이나 페이먼트 쪽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벡트 아시잖아요? 벡트 오랜만에 들으시죠? 벡트 같은 경우에도 이 페이먼트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2023년에는 발전을 그쪽으로 이룰 것 같고 2023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암호화폐의 또 다른 섹터의 발전을 생각해보면은 바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의 최종 어떤 그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워낙 메타버스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이루려면 결국은 블록체인, 그 다음에 디파이, NFT, 그 다음에 게임 요소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메타버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게임 쪽에서 좀 성공을 이뤄야 이 메타버스로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게임 쪽으로 많이 살펴보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갈라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게임밖에 출시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나머지는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2023년에는 많은 게임들이 좀 출시를 하게 되면서 좀 이슈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스파이더 탱크도 런칭이 됐지만 큰 이슈를 받지 못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미란더스 때문이죠. 저는 갈라게임즈를 선택한 이유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투자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미란더스 게임 때문에 그랬던 거죠. RPG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언제 런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미란더스의 마테리움을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기대를 하면서 갈라게임즈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갈라게임즈가 최전방에 있잖아요. P2E적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좀 살펴볼 필요는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갈라게임즈뿐만 아니라 또 뭐 미리아 같은 경우에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게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플레이아블도 그렇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XRP 레저에서도 이크리블리움. 이크리블리움에서도 상당히 많은 게임들이 준비가 되고 있죠. 저는 뭐 이크리블리움에서 만드는 이 두 가지 게임에서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기 알파 스트라이크에서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5일 뒤에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NFT 거래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게임들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NFT 쪽에서는 뭐 에즈라 이런 것을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NFT로서 이제 시작이 된 그런 프로젝트인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파트너십이 보시면 유명한 데가 많이 있죠. 코인베스도 있고 엔드레스도 있고요. 굉장한 파트너십인 것 같아서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트라고 하는 건데 이 컴퓨트도 나름대로 콘솔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P2E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의 한국 갈락게임즈라고 불리는 이스크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서 여러 가지 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저도 이제 많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에 P2E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 관련돼서 어떤 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게임 P2E 관련된 바람이 한 번 더 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하는 최종적인 방향이 페이먼트에도 있지만 바로 이 메타버스라는 이런 쪽으로 더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서 이 플레이 투 언 바로 P2E 되는 게임 회사에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는 다양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봤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뿐이고요.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어떤 게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분산 투자로서 투자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 워낙 중요하지만 시청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 중에서도 그래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P2E 관련된 코인들이 한 번쯤은 바람이 일어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가 다르죠. XRP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트나 아니면 해외 송금 관련돼서 이제 좀 분야가 좀 있는 거고 메타버스 쪽에서는 게임 회사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게임 쪽이 발전을 해야 메타버스로 발전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유행을 타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이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게임이 출시되는 해가 거의 2023년이에요. 그래서 2023년, 2024년도까지 좀 이런 게임의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말하지 않았지만 뭐 아키월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암호화폐 트렌드를 아무래도 이 게임 쪽으로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